오늘은 연극을 보러 갈 건데 지금 좀 늦어가지고 마음이 급해요 퇴근 시간이 겹칠 것 같은데 꾸물럭거리다가 좀 늦었어요 탈덕은 없다고 한참 연극 뮤지컬 많이 보러 다닐 때 엄기준 배우를 주로 보러 다녔는데 오랜만에 연극을 하신다는 소식에 오늘도 엄기준 배우 작품을 보러 가고 있어요 근데 늦어버렸어 여유가 없어요 아휴 힘들어 아휴 안volt 아휴 춥기 아이구 더우니까 벗고 가야지 더우니깐 벗고 가야지 아 너무 고 오랜만에 봤는데 회전문을 돌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회전문 돌면 안돼! 정신 차려! 근데 회전문 돌고 싶다 아이 너무 재밌네 나오자마자 다음 회차 자리있나 찾아봤어요 여기는 커피도 먹고 싶다 아침에 커피를 못 먹고 나와가지고 양 said 밥을 먹으면 altro 더 오래된 김밥을 비추고 이렇게 서랍에 사가서 초밥과 함께 음식을 그러면 집어넣고 해방도 음식이 썰어서 沸 Mean Hot 2. 배가 너무 많아서 이건 뭐지?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잘 먹겠습니다. 엄마가 오랜만인데? 뭐하는건데? 아 이거 너무 예쁘다 튤립같아 와우 고고기 고고기 수프가 없는데 맛있겠다고? 응 이거 꼴 너무 맛있어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거 돌돌이 엄청 예쁜 쓰레기통 미니언 천국이잖아 복실복실해서 너무 귀여워 왜? 맞췄다 퍼즐이 있어 이거 이거였어 섞여있었어 너 필폼 필요 없어? 3학기 필폼 목욕바구니로 딱인데? 칫솔컵 칫솔컵 여기다 칫솔 띄어 만원 고민됩니다 쓸일이 있을까? 응 쓸일 없을 것 같은데 칫솔 아 나락 색상 다행 깻잎 wears 택배 나 알고 있는 줄 알고 까먹었어 어떡하지? 들러볼까? 응 그러면 이렇게 끝내면 되지 뭐? 만약에 늦으면 만약에 걸을 일은 없겠지만 너무 신나게 놀아버렸잖아 일단 가볼게요 화훼 공판장 화훼 공판장 발음 잘하네 화훼 공판장 화훼 화훼 안돼 목격기 도착해왔으니까 나도 알아요 어머 귀여워라 아 귀여워 여기야 이러다 학원에 늦겠어 닫았어 가자 엄마가 시간을 잘못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생화는 1시에 문 닫나 봐 다음에 오면 안 틀리고 올 수 있겠네 이제 아 안돼 안된다고 너 또 목욕하고 싶냐 자다가 왜 왔어? 너 줄 거 없는데 책 읽을 줄 알고 무릎에 또 왔어? 할머니야 할머니야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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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맛있게 먹어 추운데 돌아갔다 왔어 엄마가 좋아하는 블루 이거 사파이어 포도네 네 사파이어 아 맞아 사파이어 고마워 잘 먹을게 맛있게 먹어 엄마 너 땜에 탐으로 중독된 것 같아 어떡할거야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아빠 엄마를 둘다 중독시켜버렸어 그래서 아빠 타코야키 사는데 지금? 어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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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여기서 ünden 눈은 눈이 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배송받아왔어. 찢어 찢어. 약간 이런거 못 찢는 스타일이야. 예쁘게 뜯고 싶은 스타일. 아니 이거 진짜 컵도 예쁜데 난 저 커피 내리는 홀더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드립홀더 이런 데다가 그냥 드립하면 잠겨가지고 커피가 안되잖아. 약간 불투명한 재질이다. 세트야. 스푼까지 있는 줄은 몰랐네. 나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약간 벌려 밑에를. 아 맞아. 그걸 보지 말아야 돼. 거기를 보면 계속 뭘 사. 아 수영복 한 칸이 넣으면 딱이네. 5부 수영복이 있어가지고 그건 못 들어가겠다. 그러네. 나는 수영복이랑 수모를 맞춰놔가지고 보여주세요. 나이 20부. 이게 수영 5개월, 6개월차의 20부. 아 이렇게. 이렇게 될까. 수영복이 안다. 아. 이거 좋다. 나도 이걸로 바꿀까? 그 수영 잘해가지고 중급으로 올라간 분들도 다. 단벌신사야. 단벌신사셔? 아. 아니 이렇게 크게 준다고? 너무 남겨. 고마워요. 빠질 수도 있어. 난 카페가서도 이만한 거 안 시키는데. 벤티야. 컵 이거 하길래. 아 두 잔을 타려고 그러는구나. 500ml밖에 안 된다고. 맥주 잔 아니냐고요. 500ml 계량컵인데. 클래식 잔치. 비 오는 날에는 이 스프가 엄청 땡기더라고. 문 열어. 됐다. 연기하고. 자기가 너무 좋아. 가을 수영하는 게 너무 좋아. 언니가 수영하니까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왜 포기했는지 알겠다고. 발차기도 알겠다고. 왜 포기한 거 같다고. 아니 개인 강습에는 선생님하고 둘이 아닐까. our 발 써도 되면. 아. 진짜. 하. 영화 보러 왔는데. 발권하고 보니까 네일이에요. 정신머리 어떡할 거야. 내일 티켓이라는 걸 팝콘 사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집에나 가야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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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